30만 8천백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가스텔바작입니다. 가스텔바작은 패션 전문 기업으로서 골프 스포츠를 즐길 때 입을 수 있는 골프 의류 및 다양한 골프용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함 아티스트 감성의 비비드한 컬러와 유럽의 분위기가 담긴 핸드터치 아트워크를 골프웨어 디자인에 도입해 아우트 인 갈프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골프 패션 산업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캐주얼 에슬레저 및 스포츠 의류 등 적극적인 브랜드 확장 전략을 채택 중임 기업 개요 대시 2016년 8월 패션그룹 형지 주 로부터 가스텔바작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설립된 후 2019년 6월 코스닥 상장에 등록 골프 의류 및 골프용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함 대시 패션그룹 형지가 2014년 국내 상표권을 인수 2015년 까르텔바을 론칭 골프웨어를 선보였으며 2016년 10월 프랑스 본사를 인수하였으며 글로벌 상표권을 확보하였음 대시 골프 플랫폼과 디지털 사업을 결합한 이트 신사업 확장으로 가스텔바작 비아어 스토어 및 3d 슬래시 비아어 상품보기를 통한 비대면 고객 체험 서비스 개시 재무 대시 국내 경기 둔화 골프웨어 시장 내 경쟁 심화 등으로 골프 의류 및 자파 판매가 감소하였으며 라이선스 및 소모품 매출 역시 감소한 바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유언가율 하락하였으나 매출 감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및 순손실 규모 확대되었음 대시 친환경 소재 개발 이커머스 플랫폼과 협업을 통한 유통 채널 강화 몽골 등 해외 시장 개척 등에도 국내 경기 둔화 지속으로 골프 이용객 감소가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9월 22일 기준 장마감 가스텔바작의 시가총액은 351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가스텔바작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87위입니다. 가스텔바작의 상장 주식수는 662만 4733주입니다. 가스텔바작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가스텔바작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2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9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40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44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77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6배 9,47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5번지억원, 마이너스 43억원, 마이너스 9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8번지억원, 마이너스 67억원, 마이너스 93억원입니다. 가스텔바작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5번지 19%이고 유보율은 1822.0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8.13이며 전일 대비해서 6.84-0.2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57.35이며 전일 대비해서 3.33-0.3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스텔바작의 2023년 9월 2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3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43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종가가 5,300원입니다.